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기현입니다. 현재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난 주말처럼 아주 강한 비가 내린 지역은 없지만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보를 살펴보기 전 기상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낮 호우특보도 더욱 확대 강화 발표되고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도 더욱 확대돼서 일부 동해안과 강원의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모습인데요.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동시에 국지적으로 발효가 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서로 다른 성격의 기상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 특히 남쪽과 북쪽의 공기의 성질이 크게 다른 상태에서 극한의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시각 이후 예보를 관련된 자료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기상정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4호 태풍 하구피시 북상중이라는 소식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새벽 3시경 이 태풍은 중국 푸저우 북동쪽 해상에서 내륙을 향해 이동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열대저압부로 중국 내륙에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 중심의 오른쪽 반원을 따라 아주 강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등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강한 바람에 의해 제주도 남쪽 해상, 먼바다에서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었고 이 태풍의 온대저기압 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의 풍랑특보도 더욱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태풍이 이동하면서 함께 운반해온 많은 수증기와 더운 공기는 앞에 보신 내륙의 기상특보와 관련된 강수 그리고 기온예보에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다.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더운 공기가 강한 남풍을 타고 우리나라 내륙 깊숙이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겠는데요. 그뿐 아니라 낮부터 저녁 사이 내륙의 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외보와 관련해 대기 5km 이상 높은 고도의 수증기 분포에 해당되는 위성영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높게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의 경계가 어제보다 다소 북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쪽의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 여기에 동반된 건조한 공기의 파동이 우리나라 북쪽을 여러 차례 지나면서 비구름을 반복해서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공기가 더욱 가까이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내륙에서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의 상승을 돕고 비구름을 더욱 압축시키는 오늘 오후에 일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 정도의 아주 강한 비가 내리다가 또다시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등 강수의 강약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되겠고 재취약한 밤사이 특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정체전선이 북한과 중부지방 사이를 남북으로 오가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는 모래로 접어들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예보된 누적 강수량 분포도를 보시면 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와 서울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00에서 300mm 특히 많은 곳에는 50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그리고 경북 북부는 50에서 100mm 수준의 강수량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